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. 재벌 2세 이야기인데요. 말레이시아가 이슬람교가 국교거든요. 무려 재산이 6조 원대에 달하는 재벌 2세가 나는 승려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 주인공은 벤 아잔 시리파뇨라는 사람인데요. 말레이시아 3대 부호로 알려지고 있고요. 일단 미국의 경제 잡지 포보스에 따르면 재산만 6조 3,500억에 달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재벌 2세가 나는 이런 부를 다 버리고 수도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시타르타 왕자가 부와 왕족의 삶을 버리고 출가의 길을 간 것과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아버지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약 6조 3,500억 원에 달하는데 재벌 2세의 삶을 포기한다 이건데 불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어린 시절에 런던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돈만 많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태국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18세 때 엄마의 고향인 태국에 가서 태국에 있는 이 수도원에 갔다가 거기에 이제 매료됐나 봅니다. 그래서 그 무렵부터 해서 본인은 이제 수도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20년 넘도록 지금 승려로 살고 있는데요. 최근에 들어서 태국의 한 수도원의 원장을 맡게 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합니다. 이게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 건데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?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배경에는 가족들도 그 선택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. 아버지 그러니까 6조 원대 재벌인 크리스튜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한다면서 절로도 사찰로도 종종 찾아가서 만난다고 하고요. 또 역시 재벌은 재벌입니다. 2017년에는 아버지가 이탈리에 있었는데 이 스님이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전용기를 타고 가시기도 했답니다. 그러면 이 재산 6조 원, 이 부분은 상속이 어떻게 됩니까? 시리파뇨 스님은 이제 안 받겠다, 상속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여자 형제 둘이 있다는 겁니다. 아마 여자 형제들이 모두 상속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었죠. 배스킨라빈스 공동 창업자 아들도 엄청난 상속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유제품, 축산물의 해악을 폭로하는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 적법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재벌가 이따금씩 나오는데 경종을 울리네요. 이미 뭐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기 전에도 많은 뉴스가 화제로 돌고 있었고요.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모습 좀 한번 보고 싶다라는 레티드 득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